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오늘 리아이미터 결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에 근접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화물연대 대응을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띄워주고 있는데 정작 시민들의 반응은 웃기고 있다 그냥 아예 90% 이상이라 하지 계속 그렇게 해봐라 외국 언론 여론조사는 16에서 20% 사이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속보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소명을 받드는 게 예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거다. 아니 도대체 이쯤 되면 이건 컨셉입니까?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가 싶은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이런 이 시민들도 이게 무슨 속보냐 그리고 저 둘에게 종교는 도대체 뭐냐 천공이나 따르지 마라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천공의 말대로 지금 국정 운영을 하는 것 같으니 끔찍하단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이비 교주한테 끌려다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쇼를 하고 있으면 많은 국민들의 속은 뒤집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어제 스트레이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또 다룬 게 있죠. 박은정 검사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과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박은정 검사가 지금 엄청난 수모를 겪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수사로 보복하는 건 검사가 아니라 깡패일 거라고 주장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며 그 기준이 사람이나 사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길 바랄 뿐이다. 라고 이렇게 되치기도 했죠.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로 기록되는 걸 막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용기를 내서 직접 목수를 냈다는 거고요. 지금 검사들이 부모님까지 건드리고 있는 게 현실이죠. 압수수색까지 나가서 택도 없는 결과물을 얻어냈는데 이에 박은정 검사는 검찰 간부인 나도 이런 식으로 수사받는데 평범한 국민들은 어떻겠나. 그래서 검찰 조직을 향해 공포스러운 존재라고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이렇게 가혹하게 수사하고 고통을 줄 수 있겠구나. 그것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구나. 더 많은 시민들이 이런 목소리에 주목할 수 있도록 계속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해당 방송을 보고 혹은 기사를 본 시민들은 진실이 묻어난 방송 잘 봤다. 끝까지 응원하겠다. 이런 응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만개가 넘는 공감이 이어질 정도로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이에 박은정 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응원해주시는 따뜻한 마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얼마나 많은 압박을 받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계속 이 또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보고요. 최근 김건희 파일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언론에선 어떻게든 시선을 분산시키려 하지만 최근 통정매매 논란도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쉽게 말해 주가를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는 시세조정 행위라는 점에서 이건 불법으로 간주되는데요. 지난 주말 KBS 홍사홍 기자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최근 해외로 도망갔다가 체포된 민모 이사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도이치 공판에 직접 증인으로 나왔단 건데요. 12시에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고 해주셈 이라는 문자를 주가 조작범 김모 씨가 민모 이사에게 보냈고 증인이 네 준비시킬게요 라고 보낸 게 맞냐 라고 물어보자 맞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11시 44분 문자로 그 김모 씨로부터 매도하라 하셈 이라고 문자가 왔고 정확히 7초 뒤에 김건희 씨의 명의 계좌에서 3300에 8만 주 정확히 매도 주문 나오고 민모 이사 명의 계좌 등으로 매수됐냐 라고 하니 또 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검사는 당시 김건희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는 김건희 씨가 직원에게 직접 전화해서 낸 주문이었다 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건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3300에 8만 개 12시에 때려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까진 겁니다. 그것도 공판검사 입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아직 제대로 보도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기자들이 판단을 못하는 걸 수도 있고 내부에서 매우 복잡한 싸움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혹시 모를 일부 의로운 검사들을 응원한다는 얘기까지 전했습니다. 참고로 당시 현장에는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그 민모 이사가 김건희 파일 작성자로 알려졌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게 기자들이 많다는 걸 알 텐데 공판검사는 왜 김건희 씨가 직접 매도 주문 낸 거라는 중요한 말을 했을지 기자들을 향해 뭔가를 던지기 위해 한 말은 아닐지 흥미진진해진다는 거고요. 어제 홍성 기자가 직접 기사와 게시물 올렸는데 휴일이라 그런지 별로 반응이 뜨겁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매우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에 다시 한 번 올릴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댓글로 관련 기사 링크를 고정해둘 예정입니다. 제가 아주 간략하게 전해드린 내용이니 영상 시청 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보시고 주의에도 널리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이렇게 홍사원 기자처럼 용기 있는 기자를 격하게 환영한다. 김건희 씨의 범죄에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다시 객관적으로 수사하고 처벌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뉴스타파의 보도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요. 이에 민주당에서도 김건희 주가 조작에 스모킹 건이 발견됐다라면서 김의겸 대변인도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보복표적 수사만 할 게 아니라 즉각 김건희 씨를 소환 조사하고 엄단해야 될 거다라고 경고했고요. 오늘 안호영 수석 대변인도 검찰을 향해 공정과 상식에 따라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라. 공범 의혹이 제기된 게 1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소환은커녕 서면 조사도 안 할 수 있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라. 라고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이외로도 어제 스트레이트를 통해 전해졌던 12구 참사 희생자에 대해 마약 부검을 하려고 한 이유도 명백하게 밝히라고 검찰에 요구하고 있는데요. 검찰 공화국을 넘어 검찰 제국이라는 말까지 괜히 나오는 게 아닌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국가안보실에 삭제 지시 없었다. 검찰에 연락이 오면 나가서 사실대로 얘기하겠다. 서훈 전 실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안 받았고 삭제 지시도 없었다. 쉽게 말해 지금 윤석열 정권의 칼날은 용공 문재인 비리 이재명으로 향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했는데요. 서훈 전 실장 같은 남북관계 전문가를 싹을 잘라버리는 건 중요한 인적 자원의 파괴다. 미국의 정보기관 북한에서도 굉장히 아쉬워할 거다. 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기호 씨 같은 사람은 북한의 핵실험 땐 MPT를 탈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아주 당당하게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국민의힘의 상설위원회인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으로도 임명됐습니다. 진짜 끔찍하단 말밖에 안 나오죠. 이런 건 왜 논란이 안 되는 걸까요? 어쨌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았죠. 검찰에선 어떻게든 벼랑 끝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는데 민생과 민주 투트랙을 중심으로 변화의 씨앗을 뿌려왔고 앞으로도 계속 집중하겠다. 그리고 가계부채 3법 3대 민생회복 긴급 프로그램 이런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법안과 정책도 추진 중이고 초부자 감세 어떻게든 맞겠다. 그리고 질식하는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 그래서 앞으로도 실용적 민생개혁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향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런 포인트들이 하나씩 쌓여가고 있는 거라 생각하고요.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